자, 타락 보충하구요, 어? 어? 애들 있다! 자,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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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어 모드가 확실히 약해졌다 방어 모드가 확실히 약해졌어, 쌤 근데 차는건 빨리 차져 야, 얘 앞으로 안가는데? 야,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앞으로 못가는데? 아, 가는군요 어, 아까 나 어떻게 위로 올라갔지? 아, 제가 가죠 이걸 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야, 먹었소 아, 먹는군요 차에 타고서도 어,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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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나 총알이 많이 없어 오케이 아, 저거 다 먹고 가요 아깝잖아 하나에 100점짜린데 어, 왜 안먹어 그냥, HMC 들고 그냥 갈까? 티 타고 하지 말고 차가 빠르긴 하니까 차가 빠르긴 하니까 무톡톡하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,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?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? 야, 이거, 이거, 이거 무너지는거 아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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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떨어졌어, 안 떨어졌어, 안 떨어졌어 HMG 가지고요 아깝잖아 아, HMG 거의 70발 남았는데 반절 남았는데 잠깐 탄약을 좀 보충하구요 제가 체크포인트 얘는 소속이 군인이지만 슈트는 어, 하그레이븐이니까 어, 하그레이븐이니까 어, 하그레이븐이니까 소속이 애매하다 어, 하그레이븐이니까 군인이긴하지만 어... 이 슈트 때문에 슈트가 없으면 얘는, 죽은, 죽은 목숨이잖아 어, 죽은 목숨이잖아 일단 체킹하고요 어이 저기들 왜 비껀 갖고 왔어 비껀 비껀 갖고 왔어 비껀 크고 아름다운 녀석이지 이건 너희들은 못 들거야 나니까 들을 수 있어 이 수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smg 위력을 보여 줘야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쟤 안 죽어 쟤 왜 안죽어 야 너 뭔데 너 뭔데 안죽어 쟤 뭔데 안죽어 쟤 뭔데 안죽어 쟤 뭔데 안죽어 쟤 뭔데 안죽어 일단 일단 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 돼 오케이 자 500점 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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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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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C4 먹고요 야 어디야 오호 야야야야야 커다란 녀석이 필요한데 HMG나 야 기다려봐 야 HMG나 커다란 녀석이 필요하다고 저 뭐야 스나이퍼라이퍼라이퍼라 어 없어 거대한 녀석이 저런게 나오면 거대한 녀석이 주변에 분명 있을텐데 어 저기로 한번 가보세요 저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야야 왜 못올라가 아 이쪽으로 가야되나? 오 잠깐만 이거는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빨리 무브아웃에 빨리 가래 빠져나가세 잠깐 여기에 어 거대한 어 그 녀석이 있을까? 그 녀석? 이야아아아 그거 아름다운 녀석이 있네요 역시 없을 수가 없지 오 피했네? 야야야야 야 어휴 씨 재기랄 저거 이걸로 써서 죽을나나? 어림도 없을거 같은데 계란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어? 잠깐만 계란으로 바로 쳐도 애가 맞는데? 에너지가 다른거 같은데? 야야야야 총알 먹어 총알 먹어 야 총알 계속 먹으면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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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총인데? 끄딱도 안하는거 같아요 이제 폭발 무기에만 반응을 하나 오 약점이 따로 있나? 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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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 죽고 죽어 오고 있어 에에 소총으로 죽일 수 있어요 많이 때리면 돼 다골의 장사 없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은하님 어서오세요 이 자식 내가 임마 너를 소총으로 죽여주겠어 계란으로 아 계란으로 바이를 쓰지만 임마 계란이 썩은 계란이면은 자기가 아마 기분 나쁠거야 응 바로 너같은 경우지 또 기분 나빠서 죽는거 아냐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 저기 저기 총알 또 있어요 총알은 많아 걱정하지마 칸 달리 벗어주세요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자 아 으으으으으다 떨어졌어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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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죽였단 말야 아..잠만잠만잠만 총알 먹어야지 자 재행전하..